시우씨 사진 45만장을 모았어요 넌 싸이코야 시우씨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요 뭔 소리야 난 너랑 같이 사진을 찍은 기억이 없는데 너 혼자 찍은 사진이잖아 이 뒤에 건물 3층에 시우씨가 있었어요 미친 우리 같이 사진 찍어요 싫어 잘 나왔다 뭐? 지워줘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놓을 거예요 근데 시우씨 가까이서 보니 입술이 참 탐스럽네요 뭐? 그 입술 갖고 싶다 뭐라는 거야 눈 감아봐요 눈? 얼른요 아니 나 눈 안 감고 해도 되는데 눈 감아봐요 주세요 아 아파 아 진짜 미쳤어? 네 시우씨한테 미쳤어요 이런 시우씨 오늘은 아침부터 밖에 비가 와요 갑자기 뭔 소리야 비가 오니까 파전에 막걸리 먹고 싶지 않으세요? 파전에 막걸리? 먹고 싶어 그럴 줄 알고 밖에 준비해놨어요 그..그래? 밖에 차려놨으니 같이 먹으러 가요 그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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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풀어줘 시우씨 시우씨 정신 있으세요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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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기절했었어.. 아이씨.. 파전 드세요 파전? 이게 뭐야 파전은 왜 파가 없어 제가 파를 싫어해서 파가 없는데 왜 이게 파전이야 시우씨 파전은 따로 준비했어요 아.. 그래? 파..전 너 지금 나랑 장난해? 얼른 드셔보세요 싫어 그럼 제가 먹여드릴게요 뭐..뭐 하는 거야? 아.. 너 나 먹어 드세요 안 먹는다! 넌 진짜 싸이코야 자 이제 한잔 할까요? 그래 막..아유 씨 막걸리를 또 먹자 짠 짱 같은 소리하고있네 아침 햇살이네 술은 몸에 안 좋잖아요 근데 무슨 전에 막걸리를 먹자 그랬어 제 것 막걸리에요 너.. 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? 너 원하는 게 뭐야?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시우씨의 행복이에요 내 행복? 야.. 내가, 내가 지금 행복해 보여? 뭐, 뭐야? 안 행복해요? 안 행복해. 진짜 안 행복해요? 아, 안 행복해. 정말... 안 행복해요? 네가 이런다고 내가 행복할... 조금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, 이게 확실히 잘 모르... 아니야. 안 행복해. 행복하게 해드릴게요. 뭐? 같이 방으로 가요. 방, 방으로? 그럼, 방으로 갈까요? 이거 왜 안 돼, 이거? 이거 왜 안 돼, 이거? 시우시. 그러니까... 음... 음... 아멘